그걸 못챠까 o이가없네 보자 요렇게 그렇구만 오 샹는 백오프가 햄버거나 시쳐먹어야지 화성에 한번 면접보러 간적이 있는데 노예 체험한적 있으니 추천은 없지만 승차 거부는 있다 오시마 그렇게 좋아? 오케이 인기압스우 아씨 까비 이호호우 어 이게 왜 안맞냐 인기압스우 아 이게 자꾸 안맞냐 미친놈이 하필 정류장도 머니오느라로 인해다가래요 공짜 제가 한국팀에서 제일 잘하는게 최번개인데 인기압스우 요 START 내 캐릭터 좋아해 내가 르르르 레르르르 레르르 어 포토샵 어 포토샵 편히Prof is 12 오 reliable 이기압쒈~~ 나이스아아아아아아아 뿅 꼬 일루와 일루와 여 잘 야하 야 야 안돼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으아 으악 이씨 유신슬램 흐흐흐흐흐흐흐흐 육 유신슬램 실홍 다 인가 역시 포글린님 오융 유신슬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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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한가 오오오! 두려 무닭 으어어 가깝대 꾼대 인공처럼 도발해서 다시 태우면 뭘까? 나이스 Vera 태권도 vs. 가라재 봉황각 얏 봉황각 봉황각 어서오세요 태권도 горou ju 나이스 나이스 행복잡기는 요즘 남캐들은 다당해준다는 소문이 있구요 봉헌! 아! 봉헌! 아아악! 새해 복 받으십시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봉헌갑! 나이스! 아아 이게 안맞냐 아아씨 여기서 긴가판이 은근히 안좋아 똥침 끼히히히 어 다리 좇나 짧은거 봐 실환가 돼지! 어서오세요 닌자 고수님 어서오시오 잉? 잉키압스! 아이씨 이게 안맞냐 까비 잉키압스! 아우! 자꾸 안맞네 잉키압스입니다 우리에게는 초반개가 있습니다 오어씨 씨발 존댔다! 전운으로 다잡아야돼 완개땅? 판정 존나 안좋은데? 지상씨디 지상씨디 안좋은데? 가까이오지마 이 새끼야 완개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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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앗! 간다 아이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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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았어 돼지 나이스 좋았어! 좋았어! 나이스! 나이스! 전운 만세! 이걸 캐리하네 전운이 전운 만세 안되겠다 나 김갑환 버려야겠다 돼지해야겠다 아이다 김갑환은 버리면 안될거야 이걸 이젠에 저는 김갑환과 동문으로 현재일본에서 태권도 전두 중 일본 간이요는 아테나의 사생팬이라서 띵 우이겼다 오오오오오오? humidity 가까이 오지마 이 새끼야 와 미친놈! X됐다 아우 C빨롬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돼지 그러고보니 오늘부터 돼지해네요 퀵킬 돼지 버립니다 쓰레기네요 차에 최번개가 한 백만배는 났다 좋았어 좋았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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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콩배님 중간판이랑 전우는 무심관계죠 최번개 사기맞아요 전우는이요 둘이 라이벌 관계껄 동문무요 보우겐 보우겐 나이스아아아 보우겐 아아 까비 보우겐 아 늦었다 중심 오우야 아 아 이게 안 이게 왜 나가 저 새끼 싫어한가 나이스아아아아아 강일의 제자들이군요 좋았어 강훈 아아아아 강훈 돼지 어서오세요 송성님 어서오세요 오우씨 오우씨 봉황강 나이스 파트권도는 뭐예요? 봉황각 야샤아아아 이걸 긴가판이 캐리하네 돼지를 내려야될거같애 돼지별로야 순번은 최번개가 우선 나가는게 제일 좋은거같애 해보니까 그렇네요 긴가판은 손공격도 있는데 전우는 발공격만 있으니 사거리 존나 길거든 팔 오예에 카운터 내가 이기지롱 오 엄마야 짝짝짝짝짝 잉키압스 아 야야야야야야 다카라 돼지 나이스 돼지 나이스 왕키압 왕키압 오오 오오 미친새끼가? 일루와 잉키압스 앟 오오 미친댓 아 미친새끼 여기 돌아치지마 이새끼야 오 얘 걸렸다 걸렸어 이새끼야 어어어어어어어어! 야 이거 X댣 뻔했다 나이스 아! 자! 아! X댣다 실왕가? 돼지 X같은 새끼 쓰레기 새끼가 완개땅 안통해 그런거 오오 X될 뻔했다 야 이 새끼야 큰일날 뻔했다 맞았다 아 이게 안맞네 X됐다 지겠는데? 나이스 와 돼지 야 이걸 돼지가 나이스 야 그 와중에 캠 끊긴거 실환인가 포블린님한테 털린거 보고 굉장히 전우는 원래 기획이 악력인데 어째서 아이돌 빠돌이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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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 짱짱맨 와 이걸 돼지가 캐리하네 만세 역시 돼지에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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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차 잉힛 히힛 terrifying alumni 50 resultado distances 히힛 히힛 힛 히힛 힋 힋 어 저희 힛 힛 힛 힛 힛 아, 그런데! 개 아깝다 킹오브 95나 다른 킹오브씨지 킹오브 봉왕갓 봉왕! 봉왕갓! 까비 나이스아아아아아 코블린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호 어려운 이유가 난이도보다 피격질이 거지같아서 팔운동을 따로 해서 기묵을 키워쓸수도 있구요 봉왕갓 다이스아아아 태권도도 엄연히 전신을 달려내야 됩니다 와, 씨발 봉왕갓! 차아! 쓰레기 새끼가 손님 안마방 비보 어, 개소리하지마 아, 이거 태권도 태고해 최번개 버려야돼, 이거는 최번개로 할 수 있는게 없어, 클리자드랑 만개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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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방진 새끼 첨한 토저씨가 외물로 한국을 어, 예! 아, 오, 이 쓰레기가 그러고보니 한국팀에는 사기캐가 둘이나 있는데 오메에 씨발 지겠는데? 네헤 네헤, 병신! 킥깍으면 뭐해 중간보스부터 시작인데이 그래서 99가 그지같죠 톤에이빅, 톤에이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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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쏘위진 족 카페 %. 오키. 아! 소네이진 아!호!호! 소네이진 소네지..아, 이 새끼 소네진 소네진, 나이스 소네의 진 또 소네진 소네진 써 소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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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소네진, 만세 손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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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이야 졸라 아깝다 손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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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맞는다 손혜진 피하고 아 다리가 짧아 손혜진 손혜진 어마야 씨발 균신 나이스 손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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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비옹신 손혜진 봉황 내가 이겼다 반정 젯밥새끼가 정신승리 하하하하하하 개꿀 그리고 원래 전우는 99의 강배달이라는 악의 태권도를 하는 캐로 나오려 했고 그래서 부파 태권도가 기반인 캐리 하지만 긴가판이 동생도 아닌데 앞단과 어울린 단이 있을 수 없어 수정 하지만 캡콤이 진짜 악의 태권도 유단자를 만들어냅니다 돼지 긴가판 전운 간다 어허 이열케 오씨발 오 미친새끼 인공신은 실화인가 병신 어우 야야야 어허 병신 병신 어 지겠다 아 이걸 잡네 어 저 좀 이따가 차비 좀 주십시오 내가 나갔다 오게 아 싫다 아 싫다 지겠다 이거 질거 같은데 쿠라서 표 은근 똑똑하다 어 얘가 더 좋은데 판정 오우 야야야 고추 따세 고추 따세 아하 장관 소정 시킬 아랑 전설 용호의 권도 아시는군 이기만 하면 돼 이기만 하면 된다 이기만 하면 된다 어딜 나감 오셨나보네요 차비 좀 주십시오 아니 내가 정리할꺼다 냅둬라 일부러 밀어낸 거 표가 사기 캐릭인 유일한 시즌 95도 사기일텐데 아 아 아 막는다 아 아 못 이기겠는데 어 이거 좋은데 이거 다리만 걷는다 오 이겼다 어우 씨 어우 질 뻔했네 표 95도 사기에요 킹오브랑 스토리 이어지나요 별개인가요 그 원코인 조큐요 형 킹 벗겨주세요 95는 무한때문에 사기인꺼라서 킹바분들은 혹시나 해서 확인해봤더니 배속쓸때 cpu 올라가더군 형 나야 표야 표는 애저 언니브 솔까 클래식표가 진리 무한배제에도 다른 구석이 사기여서 사기입니다 저 좀만 더하다가 끌께요 좀만 더하다가 방좀할께요 좀만 더하다가 방좀할께요 클론이랑 구분할라고 저 오디분 킹오브랑 스토리 연관성이 있나요 그거 뭐냐 어디 가시나요 마이템메익좀 하다가 예 갈라고 마이템메익좀 하다가 방좀 정황 94위 인기로 스토리를 추가해서 억지식이지만 키워맞췄어요 1시 트리케라도스 1시 트리케라도스 1시 트리케라도스 이러니 좀만 더한 정황 주로 5시室 1시 트리케 1961 2시 트리케드 тировع 4시 타임 6시 3시 4시 감사합니다.